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게 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후보지가 정해진 셈인데요.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자원부는 SK 하이닉스의 특수 목적 회사인 주식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터를 경기도 용인으로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상북도와 구미시 지역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측에서 용인지역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매우 유관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산업부를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 등을 요청하고 지방기업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 즉 근로자들이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방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SK그룹은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투자하는 대신 구미에는 100분의 1 수준인 1조 원 규모의 SK실트론 공장 증서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실트론에 대한 투자는 구미에서 증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자세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예외 없이 지켜줄 것을 거듭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